연예계의 알려지지 않은 비화를 알아보는 SS 소문과 진실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그동안 열애설이 많았던 여가수가 최근에는 잠잠한데 무슨 일이 있나요? 자신의 솔직하고 편안한 성격 때문에 그동안 열애설에 많이 휩싸였는데요. 몇 해 전부터 열애설이 뜸한데 그 이유는 종교적인 성격 때문이라고 합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이 여배우는 혼전순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몇 해 전부터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때문에 XX의 연인들이 많이 떠나갔다고 합니다. 최근 톱스타의 가족관계에 대한 루머가 많은데 사실인가요? 톱스타의 XX를 둘러싼 가족관계의 루머가 인터넷을 통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XX의 장인은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던 싸이미 종교의 교주로 지금은 사기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해 종족이 묘연해진 상황입니다. XX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이 루머에 진유하는 상관없이 이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하네요. 성격도 다시 부를 수 있는 일이 많죠. 성격도 다시 부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